나는 스테고사우루스, 울퉁불퉁 등골판과 뾰족뾰족 가시 달린 꼬리가 있는 초식공룡이라네. 오늘은 꽃을 먹어볼까? 너무 질긴데. 그럼 이걸 한 번. 이빨이 부러졌잖아. 도와줘요. 오늘은 1억 5천만 년 전 포르투갈에서 구조신호가 왔구나. 이번엔 누가 보냈어요? 스테고사우루스란다. 목부터 꼬리까지 커다란 등골판이 있어 지붕 도마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지. 스테고사우루스의 등골판 화석을 따라서 과거로 가거라. 시간 참아 내 사이노맨.